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구의료원은 지난 9일 제14대 김승미 의료원장에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. 취임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,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, 고3규 대구경북병원회장, 대구의료원 임직원 등이 참석했습니다. 김승미 신임원장은 최초로 내부승진을 통해 취임한 첫 여성원장으로 1992년부터 대구의료원에서 근무하며 진료처장 등을 지냈습니다. 김 신임원장은 취임사에서 의료위기나 평시에도 공공의료의 중심이 되는 병원,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